안녕하세요 문화창조 입니다 제한개요 2 제한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의 범위와 보너스로 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제한 범위를 정합니다 플랫폼이 기본 구축 인데요 거기에 앱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역 제안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제안하는 업체의 노하우 기술력 별도의 솔루션 예를 들어서 서체가 있다 그러면 서체도 드리겠습니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제안도 들어갈 수 있구요 좀 생통맞지만 그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너스에 대해서 기본 요건에 대한 서비스 범위는 당연히 하겠지만 보너스로 더 드리겠다 이런식으로 제한 범위를 정하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